콕콕 숨어라 뭐야? 뭐라고 써있어? 양파 지 에 숨어라 양파 양파 양 넘겨 다음 뭐야 뭐라고 써있어? 오 파 무 주이 숨 숨 다음 글자를 봐야지 안 응 파 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저기 뭐라고 써있어? 저 거북 지에 숨어 나 응 숨었나? 뭐라고? 거북 거북 쭉 그 다음 뭐래? 추워 갔다가 다시 나와 그 다음 뭐래? 뭐야? 뭔데 읽어? 북 뒤에 토 숨었네 응 뒤에 숨었네 북 북 응 잘한다 휘지야 최고는 최고 기억도 있으니까 북 북 맞아 다음 북 다음에 책이란 뜻인데 맞아 영어로는 북 책이란 뜻이지 다음 뭐라고 써있어 여기? 여기 뭐라고 써있어? 나무 뒤에 예 수 수 음 왜 안해? 숨 민 응 묘 수며 묘야? 수며 이응인데 어 어 엇 엇 엇 나 숨었나 수 수 엇 나 수 음 안돼 안돼 숨 음이 없잖아 그럼 미유 미유 수 음 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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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수므 맞아 수므 수므 저보고 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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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수므 Moses 수므 조 숨었어? 숨었네? 응? 숨었네? 숨었네? 너구리가 있어! 구리구리 너구리 다음에? 염소다 염소 염소네 근데 이거 염소 염을 없애면? 맞아 미음이 없으면 미음이 없으면 미음이 없으면 미음이 없으면 미음이 없으면 여소라고 염소가 뭐야 여소 미음 받침이 없으면 미음 받침이 없으면 여소가 되겠어? 여소가 뭐야 받침이 없는 거는 여 여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원래 여소라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여소라고 근데 책에서는 염소라고 해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염소라고 염소라고 맞아 그래서 언제 읽어 여기? 너 여기 아직 안 읽으면 기억해? 염소 여기 안 읽었잖아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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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뒤에 도대체 도대체 어디까지 숨을 거야? 염소 어디까지 어디 숨었어? 결국은 어디였어? 언제 말해줄 거야? 엄마 고양이가 고양이랑 쥐랑 사진놀이 하는건데 근데 왜 쥐는 무서워하는거에요? 쥐가 무서워하는거 같아? 쥐 웃고있는데? 쥐봐 쥐 웃고있잖아 쥐 안 무서워해? 둘이 한번 신박꼽질 신박꼽질 하는거야 도망가면 어떡해 숨박꼽질하는 면 들키면 조금 깜짝 놀라긴 하지 숨박꼽질 할 때 들키면 좀 깜짝 놀라긴 해 어? 염소다 맞아 염소 숨박꼽질 했는데 그래서 생신은 어디 숨어있었어? 엄마 내가 숨을게 엄마가 찾아라 아니 생신은 어디 숨어있었어? 끝까지 하고 서 어 소 나도 좀 보여줘 읽어야지 자 끝까지 할려고 아니아니 끝까지 읽고 소 뒤에 숨었나? 숨은 나야? 숨었노? 나야? 노 니 갑자기? 나이 숨었나? 누구랑 애이잖아 쟤 내? 응 숨었네? 라고도 하고 숨었나? 라고도 해 갑자기? 응 잘했다 welcomed Mana 아니 어머 아멘